전광렬 민간요법에 조금 집중하게 됩니다. 어쩌면 나눌면의 영상이나 글들은 음식으로 치료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기 위한 노력일지도 모릅니다. 건강식품 도매상을 하면서 다양한 건강정보를 접하다 보니 특정식품에 대한 효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연관성이었습니다. 오히려 먹지 않는 것이 이득인 식품도 많죠. 언제 어떻게 먹느냐도 중요한 건강정보이더군요. 나눌면의 영상은 다양한 연구 논문, 뉴스, 거래처, 사장님들의 전통민담 등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결과물이며 사람의 체질마다 다른 결과가 있을 수 있음을 알고 시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은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효과 효능에 대한 견해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매실청 효능 이름만 들어도 천연소화제 또는 간기능개선제 등으로 효능들이 쏟아져 나올 텐데요. 저마다의 경험으로 매실액 기스 효능이나 매실 효능 등등을 기억할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배 아프다면 엄마가 늘 주던 매실차 효능이겠죠. 양약이 아닌 집안의 상비약 소화제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술 드시는 분이 가까이 해야만 했던 간기능 영양제로도 매실 챙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매실액 효능 뒤로 엄청난 반전이 있습니다. 독성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매실 시에 아미그달린이라는 독성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100일 이상 숙성 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많이 먹는 부분은 음식에서 가장 보편적인 부작용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죠. 매실주나 매실청을 담글 때 씨앗을 넣을까 말까? 매실주에 매실실을 포함하는지 여부는 개인의 선택이지만 매실실에는 아미그달린이라는 독성물질이 들어 있기 때문에 100일 이내에 매실을 건져내는 것이 좋습니다. 아미그달린은 알코올에 오래 노출될수록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매실주를 장기 보관하고자 한다면 매실실을 제거한 뒤 담는 것이 좋습니다. 즉, 100일 이내에 매실을 건져내고 100일 정도를 숙성하라는 말로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씨를 제거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매실주를 장기 보관하기 위해 매실실을 제거하는 방법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매실을 세로로 칼집을 낸 후 방망이로 내리쳐 씨를 분리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매실을 망치로 두드려 씨를 분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구를 이용하는 건데요. 매실작두를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씨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매실주를 담을 때는 매실의 꼭지를 제거해야 쓴맛이 나지 않으며 설탕을 함께 넣으면 맛과 향이 더욱 깊어집니다. 부작용을 알아보았으니 효능을 다시 한번 챙겨볼까요? 매실은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표적인 효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소화를 돕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위산분비를 조절하고 위장운동을 촉진하여 소화불량, 변비, 설사 등의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구연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피로를 유발하는 젖산을 분해하여 피로를 회복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비타민C와 유기산이 풍부하여 면역력을 강화하고 감기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셋째, 식중독 예방에 효과적이며 체내 유해균을 제거하여 장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넷째, 피로부산이라는 성분은 간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독성물질을 분해해서 해독작용을 돕고 간세포의 재생을 촉진시켜줍니다. 매실과 궁합이 좋은 식품은 닭고기와 새우 그리고 전복이 있습니다. 따뜻한 성질을 지닌 닭고기와 차가운 성질의 매실은 서로 보완해주며 닭고기의 단백질과 매실의 유기산이 어우러져 영양적으로도 우수한 조합이고요. 매실의 구연산이 새우의 단백질과 지방질을 분해해 소화를 돕기 때문에 매실을 새우와 함께 먹으면 좋은 조합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복인데요. 매실의 항균작용이 전복의 식중독을 예방해주며 전복에 찬 성질을 매실이 중화시켜주어 함께 먹으면 좋은 조합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 있죠. 매실척 만드는 방법 한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1. 세척 및 손질 먼저 매실을 깨끗하게 세척합니다. 물에 담가 불순물을 제거하고 흐르는 물에 여러 번 홍구어낸 뒤 꼭지를 제거합니다. 꼭지가 있으면 쓴맛이 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2. 설탕 준비 세척과 손질이 끝난 매실의 무게를 측정하고 같은 양의 설탕을 준비합니다. 설탕은 매실과 11 비율로 섞어줍니다. 백설탕이나 황설탕을 사용하는데 백설탕은 색이 밝고 깔끔한 맛이 특징이며 황설탕은 좀 더 진한 색과 풍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3. 매실과 설탕 섞기 준비한 설탕의 일부를 매실에 넣고 골고루 섞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설탕이 매실에 빠르게 흡수되어 발효가 시작됩니다. 4. 용기에 담기 설탕과 섞은 매실을 용기에 담습니다. 이때 용기에 70에서 80% 정도만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남은 설탕을 위에 덮어줍니다. 담을 용기는 깨끗하고 건조한 상태여야 하며 유리나 항아리가 좋습니다. 5. 발효 및 숙성 용기를 밀봉하고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서늘한 곳에 보관합니다. 발효기간은 약 100일 정도이며 중간중간 설탕이 녹도록 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매실을 건져내고 숙성기간을 거칩니다. 매실청은 더위의 음료 대신으로 마셔도 좋고 요리할 때 넣어주면 더욱 맛있습니다. 이상으로 매실에 대한 부분을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